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재로 수송화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이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화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재를 삼을 지니라. 수송화지나 순냥이나 어린 순냥이나 어린 염수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오. 너희 중에 거려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려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례인이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려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인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재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재로 타장마당에 거재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재를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해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의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하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재를 드리고 순념서 한 마리를 속재재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순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재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의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재와 속재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순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려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의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의 범죄하면 일련된 암년소로 속재재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부지중의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의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재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순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려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의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적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순이 광야에 거려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개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개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오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민숙이 14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날까라고 말씀을 보는데 14장의 그러한 반역사건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15장의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탄군의 그런 비판적인 보고에 계속해서 흔들렸고 반역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15장에서는 갑자기 예배법,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어떠한 말씀이 또 우리가 나누게 될까요? 16장은 고아 자손의 또한 반역,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장의 이스라엘 온 백성 해중의 반역, 그리고 16장의 고아 자손의 반역, 그런데 15장의 제사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지요? 같은 빵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내용물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샌드위치가. 그러한 구조로 이 구조는 14장과 16장 사이에 15장을 중요하게 여길 때, 강조할 때 쓰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5장 제사법과 예배법을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실패하고 실수해도 나에게 돌아와서 예배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너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흔들림이 없고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되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정탄군의 보고에 술렁이며 통곡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내 15장 2절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며 이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앞뒤 좌우를 바라봐도 광야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보내게 할 땅 그 가난한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경유하는 땅인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광야 같은 삶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광야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땅에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한 우리는 광야든 가난이든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땅을 가리켜 내가 주어 가게 할 땅 약속의 땅을 바꾸어서 2절에 보면 내가 주어 가게 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성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주어 들어가게 할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다가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 땅 가난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마음이 갑자기 바뀌고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출애국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출애국시킨 내 하나님 여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어릴 적 한 7, 8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도 같고요. 한 7, 8살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꽤 말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시죠? 네, 말을 잘 듣는 아이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고 바라던 기도하던 아이가 또 태어났고 제가 집에서 이제 무남동료, 외달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손주였으니 얼마나 예쁘게 또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별로 엄하시지 않으셨어요. 귀하게 난 아이라 그런지 또 할아버지가 이제 엄하셔서 어떠한 일이 잘못됐을 때, 어떠한 일을 잘못했을 때 이놈하고 소리를 한번 이렇게 지르시면 이놈하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눈치가 있는 아이여서 바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삭삭 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들이 그냥 통과되고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온 고모나 작은 아버님의 아들들은 말했던 게 왜 누나는 한 대도 안 맞아요? 왜 언니는 한 대도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싹싹 빌면 됐는데 어떤 날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정확하게 이제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기억은 그때의 그 긴장감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어떠한 제가 잘못한 일에 오늘은 싹싹 빌어도 넘어가지 않겠구나 하는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놈하는 순간 제가 빌었어야 되는데 순간 그 비는 타이밍도 놓쳤고 또 매일 이렇게 이놈하시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7, 8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뭘 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놈하고 나를 호통을 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큰 눈으로 할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할아버지가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 잘못했으면 빌어야지 하시면서 크게 그날도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크게 혼을 내시면서 제가 빌지 않자 가족들은 또 다 보고 있었죠. 아이들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혼자 마음대로 살려면 집을 나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7, 8살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빌지 않았어요. 그 7살이 가방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더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안 모아놨던 그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들고 가슴에 이렇게 탁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아이가 나와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동네 한 바퀴를 울면서 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가 아닐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방에서 가족들이 회의 아닌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존심도 상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이 사건이 끝나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이렇게 있다가 갈 곳이 없으니 그 앞에 저희가 강아지, 강아지가 아니죠. 개, 큰 개를 두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 개들이 모여서 그 개들이랑 한참을 놀다가 제가 이제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가 크니까 개집이 있었어요. 그 개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개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였던 거죠. 개집에 들어가 잠이 들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둑어둑 밤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제가 한참을 자고 울다 지쳐 잠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잤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봐도 이전의 분위기와 다르더라고요.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개집 너머로 이렇게 마당을 보니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7살짜리 아이 하나가 낮에 나가서 밤이 늦도록 안 들어오니 걱정이 되어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결국에는 안 되니 경찰에 신고해서 집에 경찰들이 이렇게 막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무섭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개집에 계속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개들이 두 마리가 크다 보니까 그 개집 앞에 그 개 두 마리가 포진되어 있으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 마루에 서성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그 어린 것이 어디로 갔을 거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다신 안 하겠다고 그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른 용서해 줬을 텐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되는데 하시면서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쉬시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을 지금도 생각하면 아 우리 할아버지도 이러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더 나아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것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다가 맨발로 나오셔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러 제사법과 예배법을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라고 예배법과 제사법을 말씀하시며 친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세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그 품에 안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재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재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재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여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재와 속재재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사법 여러 제사법에 대해 말씀하시며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숙이 전에 레위기 때 이 제사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지중에 지은 죄, 속재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속재재는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떨어져 지내기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속재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부지중이라는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라는 뜻입니다. 부지중에 알지 못하여서 그냥 실수로 이러한 뜻인데 이 부지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니까 눈으로부터 멀어져서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을 풀이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10개명을 주십니다. 10개명, 1개명이 무엇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때 너는 나 외에는 할 때 나 외가 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너와 내 사이에 어떠한 얼굴도 두지 말자. 내 얼굴과 너의 얼굴만 있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그 안에 어떠한 얼굴도 들어오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부지중,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와 내 얼굴 사이에는 어떠한 얼굴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멀어지면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함을 그렇게 말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역자,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나면 꼭 그렇게 물어봐요.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님들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 그리고 더불어 하나는 또 물어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 24시간 동행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성도님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100%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것이 영성일기는 다 써?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내가 뼛속까지 선목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영성일기 한번 써보라고 어플을 꺼내서 이렇게 그 영성일기의 유익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성일기를 쓰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어플을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영성일기의 유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하루를 주님과 멀어져 있던 시간까지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고 그날 하루를 복귀해 보는 것이 영성일기인 것입니다.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미 또 영성일기가 내 삶을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보며 영성일기를 쓸 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죄에 무뎌지지 않는 은혜,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며 살았네요. 내일은 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은혜이긴 하나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 또 앉아 있는 여러분까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돌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아는 은혜,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좌절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예배법과 제사법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끝, 너와 나의 관계를 이제 지긋지긋하다 끝내자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장에 그렇게 매일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15장에 제사법과 예배법에 대해 말씀하시며 내게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새벽 지금 우리에게도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오늘도 달려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식일 주일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만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예배할 수 있고 매일 안식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매일 중보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예배하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매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한 주를 예배자의 삶으로 그렇게 예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 소망되시는 하나님만 굳게 붙드는 이 아침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서 하나님 여전히 죄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바라보는 것 아니라 언제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러할 힘이 없다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응답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이 아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죄에서 하나님 종로를 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달려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 소망을 굳게 붙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니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석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은혜의 역사가 이 아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죽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물이 변하여 보도주 되듯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죽게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아침 하나님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난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강구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 어려움과 죄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만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깊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호흡이 죽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만 있게 하라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일상.